네 7월 1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브레이킹 달고 뭐가 올라와 있고 이게 또 기사로도 돼 있길래 뭐지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봤는데 내용은 일단 이래요. 2023년 8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리플이 런던 증권거래소와 두바이 금융마켓의 IPO를 확정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EC와 법원이 XRP를 증권 분류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서 미국을 리플이 미국을 과감하게 떠나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지 싶어가지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일단 저는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지 싶어가지고 차트부터 봤어요. 이게 사실이면 차트가 뒤집혀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차트는 여전히 조용하고 뭐지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싶어가지고 좀 짚어봤는데 지금 이 런던 같은 경우에는 런던 오피스 리플 런던 유럽지사로 지금 등록이 되고 운영이 돼 있는데 이게 2019년 1월 10일부터 지속돼 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리플이 영국에다가 사무실을 꾸려놓고 등록받은 법인으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년 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걸 근거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이렇게 따지면 등록된 법인이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아무 때나 상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질러버리는 건데 그렇죠.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잠재적인 IPO 대상이지만 모든 법인이 IPO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인으로 등록돼 있다라고 런던에 이걸 근거로 제시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페이크 뉴스를 양산을 하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두바이 금융센터 DIFC 홈페이지 들어가 본 건데 여기에 등록된 게 딱 근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리플 미들리스트, 리플 중동 지역 사업부가 지금 국제금융센터 DIFC에 등록이 돼 있다라는 거죠. 등록돼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 3월 25일부터 요요한 거고 내년 3월 24일에 라이선스 연장이 또 이뤄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건데 이거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놓고 IPO가 이뤄질 거야.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게 IPO가 확정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웬 현한 놈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문제는 제가 이 사람의 트윗을 보고 이걸 안 게 아니고 마이너 크리프토 미디어에서 이걸 기사화를 몇 개가 썼어요. 그래서 그 기사 보다가 뭐야 깜짝 놀래가지고 제목을 이런 걸로 달았어요. 제가 캡쳐를 안 해왔는데 리플로 IPO가 확정됐다. 올해 8월 런던과 두바이에서 IPO가 확정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서 정말 정부 시장에서 요즘에 정부 시장에 대한 접근권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물론 이제 돈 주고 사서 보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어렵죠.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데 트위터라는 공간을 통해서 자칭 타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진짜 알짜배기들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돈 주고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죠. 매우 섹시한데 매우 섹시한 내용인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거 다 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되면 좋죠. 뭐 어디든 상장해서 상장 기업으로. 그런데 지금 리플의 자체적인 목적은 목표는 SEC와의 소송 잘 마무리를 하고 미국에서 IPO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지난 4월에 이미 비공개 로드쇼까지 진행을 했고 당시에 월가에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형 건물급 투자자들이 죄다 참여를 했다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리플은 여전히 그래도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뭔가 해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SEC가 하도 지랄맞게 구니까 지금 이게 어렵게 약간 꼬여가는 상황인 건데 물론 이제 진짜 리플이 소송해서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간다고는 했는데 패소를 하게 되면 미국 떠난다고 했으니까 떠나겠죠. 그렇게 되면 떠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서 과연 패소를 할까? 여기서 일단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영국도 그렇고 두바이도 그렇고 굉장히 리플에 친화적으로 이미 리플과 여러 특히 이제 런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영란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리플과 코워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뻑구기를 적극적으로 날리는 곳들, 주요 도시들이 있긴 하다. 이렇게는 바라볼 수 있는데 당장 뭐 등록이 법인 등록이 돼 있다라고 IPO를 하게 될 거다. 이게 확장이 됐다. 이건 약간 헛소리에 가깝다. 그래서 페이크 뉴스를 바라보는 크리틱한 관점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소리소문 없이 어제 또 LBRY 때문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소리소문 없이 근데 같은 날 캐나다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XRP 재상장 소식을 공지를 했습니다. 얘네가 이제 원래 XRP를 상장 폐지했었거든요. SEC 소송 당하면서 상장 폐지했던 곳인데 아직 소송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재상장을 한 겁니다. 거래소가 재상장을 하는 이유는 뻔하죠. 또 수수료 장사를 할 수 있는 대상과 같이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C와 증권법 위반 혐의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정확하게 이런 상황 인지한 뒤에 투자를 하기를 권고를 합니다. 뭐 이렇게 조금 형식적인 멘트까지 더 했는데 이렇게 조금 재상장 이루어진 거 보면은 뭔가 분위기 자체가 좀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부분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거는 코인베이스가 재상장을 해줘야죠. 코인베이스가 재상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사실 우리 쫄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재상장을 전격적으로 지금 SEC랑 사이가 안 좋은데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제 제레미호건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코인베이스가 재상장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른 거래소들이 상장 폐진하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지금 오히려 캐나다에 있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가 XRP를 재상장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제 어제 LBRY 사건에서 LBRY가 폐소를 하고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까지 공개를 하면서 야 진짜 이거 리플 소송도 LBRY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쩌지? 뭐 이런 어떤 불안감도 시장에는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애슐리 프라스퍼가 리플 재판부가 LBRY 사건 판결과 다르게 2차 시장 판매 토큰이 비증권이라는 증권이 아니라는 그런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래서 토레스 판사는 2차 시장 판매 증권 판결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2차 시장 판매 물량과 관련해서 증권성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슐리 프라스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RP 투자자들이 리플의 노력에 의존한다라는 SEC 전문가 증언은 이미 기각됐어. 패트릭 두디. SEC가 돈 주고 전문가 분석이라고 맡긴 패트릭 두디. 패트릭 두디 덕에 사실 이제 존 디튼 변호사가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하면서 XRP 홀더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인받고 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게 그런 거죠. 패트릭 두디 그리고 SEC 니네 XRP 투자자 단 한 명이라도 인터뷰를 했냐 하고 지금 그러는 거냐. 그래서 내가 XRP 투자자들 인터뷰한 결과를 모두 취합을 하듯이 서명받아서 이거 법원에 제출할 거야. 이게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패트릭 두디의 의견이 기각됐을 때 이게 3월 초였죠. 그때 이게 패트릭 두디 XRP의 투자 계약 여부에 대한 주장을 하는 유일한 주장 증언이 패트릭 두디의 발언이었는데 그게 기각이 되면서 그때 이제 XRP가 반등을 해줘서 3월 달에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되게 좋았잖아요. XRP가 급반등을 해주면서 그랬던 건데 전문가 증언 자체가 이미 기각됐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법원에서는 이미 투자 계약이라고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정을 하기에는. 그래서 특히 이제 법원에는 이미 리플이 XRP 홀더 3천 명의 진술서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을 한 상태야. 특히 이제 리플을 지지하는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한 15곳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법원이 충분히 참고를 할 거야. 특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기본적으로 국경 간 송금의 XRP를 활용하기 위해서 XRP를 매수한 거. 그러니까 XRP의 투자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투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유틸리티, 유스 케이스를 위해서 XRP를 산 거야. 그래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산 거지 투자 목적이 아니야. 투자 계약이 아니라니까. 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했던 거. 증언을 했던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 프라이빗 제트 비행기 대여해주는 업체 사장이 그래야 했었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라이빗 제트를 대여하려면 미리 은행 장구에 얼마 이상을 넣어 놓아야 되고 그걸로 결제를 해야지 이거를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졌었는데 XRP를 사용하고 나니까 그냥 XRP 유동성을 통해서 바로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굳이 은행의 특정 거액을 예치할 필요가 없어졌다. 엄청난 자본 활용의 이점을 혁신을 하게 해준 게 XRP고 리플렛저다. 뭐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가 분명한 거. 그러니까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거. 이런 증언들을 한 아미커스 브리프 15곳이나 되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점을 참고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LBRY 사건에 있어서 LBRY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교했을 때 완전 다르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목적이 아닌 실제 사용 사례를 위해서 XRP를 구매했다라는 거. 이런 사용 사례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LBRY 사건과는 다를 거야. 2차 신장 판매 물량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득력 있죠.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유스 케이스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중국과 최근에 이제 무역 결제를 할 때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라고. 그러니까 5일 결제를 달러로가 아닌 위안화로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랑 미국이랑 지금 사이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미국 등지고 브릭스에 오히려 들어가고 싶어서 브릭스 진영과 굉장히 친밀감을 강화시키고 있는 시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패권 구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 어떤 수단과 영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통합 패권 구도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미 XRP가 돌아다닐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최대 규모의 은행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우디 브리티시 뱅크 BABB SABB 여기서 지금 2021년부터 이미 XRP를 활용해서 리플레저에 탑승을 해서 지금 송금혁신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USD였나? 그걸로 결제를 하는데 XRP 레저 위에서 XRP 브리지 커런스를 활용을 하면서 하는 것을 사브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제 브릭스 공용 통화가 등장을 하더라도 G7을 이기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브릭스 지금 자체 개발을 하는 통화를 사용하게 될 나라들이 얼추 한 41개 나라다. 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릭스 진영과 어떤 G7 진영의 무역 결제 비중만 따져보더라도 이미 그거 브릭스 진영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통화를 다른 게 아니고 브릭스 커런스나 어떤 뭐 다른 각국의 통화 그러니까 달러가 아닌 뭐 위안화나 루블이나 이런 각국 통화로 결제를 한다면 달러 패권에 대한 어떤 달러 패권이 물론 몇 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갑자기 사라지진 않겠죠. 그런데 달러 패권의 균열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브릭스가 가진 어떤 결제 페이먼트 볼륨과 소비력 이런 것까지 따져보면 와 간단치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 10년, 20년 뒤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지금 이 달러 패권의 균열이 생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로 생각을 하면 정말 리플은 다 걸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막 해외에서 유튜버들 이렇게 제목 뽑는 거 보면 브릭스 진영도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다 지금 떡밥이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XRP란 떡밥이 여기저기 깔려져 있는 거 하다못해 지금 연준도 페드나우 출시를 하면서 그 기술력을 제공해주고 있는 뭐 볼란테나 휘나스트라 이런 데에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지금 성공 결제 혁신을 하는 건데 걔네들이 리플 넷저에 올라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리플이 어떤 깔려있는 이런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그 아주 멀지 않은 그 미래가 조금 더 우리에게 혁신적인 기쁨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시세는 좀 아쉽습니다. 지금 0.48달러가 20일 지수 이동 평균 부근이고 0.49달러가 50일 단순 이동 평균 부근인데 여기에 대한 지금 저항 돌파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뚫어줘야 0.53달러 거쳐서 0.56달러 그러니까 0고점이죠. 0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0.45달러까지 붕괴가 될 경우에는 0.41달러 리테스트 가능성 라켓 주패드기의 분석이고요. 다크 뒷편더 XRP는 여전히 동일한 패턴을 지속하고 있고 엘리어 파동과도 일치한다. 그래서 3달러 3.4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월에 그래서 3달러 돌파 목표를 위한 길이 지금 잘 마련되어 있고 5에서 6주 안에 그러니까 한 8월쯤에 굉장히 의미있는 패턴이 나와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어제 짚어봤지만 8월에서 9월 사이 더 좀 늦게 보면 8월에서 11월 사이 이때 지금 소송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잖아요. 통계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전망을 해보자 라면 그때 시기와 좀 맞물려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의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다크 디펜더가 아니고 크립토블 분석인데 이 사람도 XRP의 거의 인생 건 사람이죠.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전에 프렉탈이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프렉탈이 반복이 된다면 XRP의 다음 돌파 XRP의 돌파가 한 다음 주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9월 중순까지 프렉탈이 반복이 될 경우에 9월 중순까지 30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주간 차트에요. 주간 차트.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9월 중순까지 프렉탈이 반복될 경우에 그런데 이런 정도에 나올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9월 중순까지 리플 소송 결과가 리플에 우호적으로 나오면 가능한 거죠. 프렉탈의 반복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재료라고 할 거는 지금 리플 소송 결과에 리플의 우호적인 결과 이 정도 말고는 사실 딱히 임팩트가 이 정도로 30달러까지 끌어올릴만한 어마어마한 임팩트 있는 소식이 뭐가 있을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XRP 커뮤니티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한테 리트윗 답글을 달았는데 테슬라 XRP 결제 지원으로 해주면 사이버트럭 내가 살게 이렇게 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큰 거 있잖아요. 의미 있는 거 상징성이 좀 부여되는 그런 게 좀 나와주면 XRP가 폭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불과 2014년도에 0.005달러였다는 거 그러다가 2018년도에 3.5달러까지 갔던 거고 지금 이번에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3달러 가능성 8월 3달러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9월 30달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달러가 될지 1달러가 될지 10달러가 될지 뭐 이렇게 30달러가 될지 모릅니다. 다만 소송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려다 준다라면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라면 그 정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상징성 있는 숫자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우리 사뽀로 목표가가 지금 10달러잖아요 10달러 정도까지 소송이 2차 시장 판매 물량을 비증권이라고만 판결을 좀 해준다라면 좀 확실하게 재미있는 상황을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모로 좀 걱정도 되지만 이런 기대 포인트들도 있으니까 XRP 홀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